강한 물건이 있으면 우와 어? 어? 기달려주는 거야? 응, 이거. 산춘진 털이지? 응? 산춘진 털이야, 이게. 어? 아, 산춘진? 어머어머. 와, 대박. 뭐 하면 되나? 어, 좋아해. 뭐 하면 돼야 돼? 어머, 비벼 왜 비벼? 애들은 온몸을 비벼. 왜 비릴까요? 집보다 좀 강한 물건이 있으면 우와. 어우, 신기해. 우와, 대박. 어. 오. 으응. 제가 선두인가요? 비비는 애가 선두래요? 아니요, 애기다니까. 아, 애기. 달라고 인자, 달라고. 으응. 그게 좋다니까. 그게 좋은 거야. 으응. 으응.